도대체 언제 도착하냐고 브라질 레고! 잠시 카메라 끄고 다시 갈까? 나옵니다 지금 재생 눌렀어요 브라질에는 고기 요리가 유명하대요 나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봐봐 신기한 바오밤 나무인가요? 여러분 오면서 아마존 봤어요? 아마존 봤어요? 아니 못봤어요 봤으면 대박이다 오늘 저와 함께 파충류 잡으실 분 아니 나를 불러갖고 파충류 잡으실 분 저는 아마존에 가서 다양한 생물을 접하고 그 생물들과 교감을 하여 아마존의 전사가 되고 싶어요 15분만 나가도 공원 같은데 카피바라라는 돼지만한 쥐가 있대 돼지만한 쥐요? 카피바라? 너구리도 있어요? 오소리가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우와 대박 갈까? 드디어 저희가 호텔에 도착을 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드디어 첫 번째 스케줄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어디 멀리 안 나와도 되고 이 건물이에요 인산마을 좀 어떻게 알아봐봤어요? 인산마을 제가 하나 할게요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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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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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같지만 종말이 있다 오이 오이소 권밍 브라질레고 이렇게 딱 준비했죠 오이소 권밍 나 그거 알려줘 짱 알려줘 안녕 난 권밍이야 오오 레츠고 레츠고 오라 쏘 권밍 브라질레고 브라질레고 이동 레츠고 차상 기소븓 이정시 다시 전 시작 자 앤 때려 내려 때려 저거 옆에 잠시 카메라 끄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불량 한 70% 이상 지금이 마스크 우리는 이따가 그러면은 지금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는 쌍파울로 가는 거 맞죠? 네 쌍파울로 쌍파울로로 이동을 해서 레어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준이 도착했다 연착이 됐어요 두 시간 동안 늦어가지고 후다닥 준비하고 나와서 공연장에 도착을 했는데 와 팬들의 열기가 정말 함성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브라질 말인데 브라질에 인코넨셜 안 되는 발음을 힘껏 내뱉어본다 브라질의 욕심을 저버리지 않는 민표 씨 욕심을 저버리지 않는 민표 씨 정은 씨 여기 현지인 다 됐네요? 커피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정은 씨 빨리 먹고 싶다 현기찍 난다 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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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낸단 말이에요 오 머리 멋있네요 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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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브라질 사람이 다 된 민표 씨 브라질이 좋은 음식을 추천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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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줄을 놔버린 민표 씨 나의 정신줄을 뻔한 민표 씨 박사님 도대체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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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대단하다 나한테 꼬진 거 아니에요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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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바지가 제 사이즈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억지로 입겠다고 억지 부리는 바지 어떤 매력 때문에 바지를 억지로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 줄이 링이 대기실에 풍경 뭐하십니까? 이거 하면 진짜 몰랐던 사실도 많이 공부가 되겠네요 또 공항에 왔습니다 새벽 비행기 몇 번째 일이지? 지금 매번 비행기는 계속 새벽인 것 같아요 지금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리우로 출발합니다 이후에서는 뭘 하게 될까요? 리우대 장레이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Let's get started. Coming soon!